다음은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식물군집의 1차천이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1차천입니다 건성천인지 습성천인지는 모르겠지만 2차천이 아니에요 산불이나 계간을 통해서 습이 사라진 다음 다시 생기는 거 아닙니다 ㄱ, ㄴ, ㄷ은 음수림, 양수림, 관목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원래 순서는 작은 나무인 관목림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양수림, 얘네 다 교목림이지만 음수림, 이순으로 가면서 극상이 되는 게 천이 과정이죠 가, 용암대지에서 지휘류에 의해, 지휘류 나오면 건성천이겠네요 용암대지 나와도 건성천이지만 그쵸? 그래서 이 지역의 천이는 건성천이입니다 1차천이는 습성천이도 있고 건성천이도 있는데 습성천이는 호수, 연못 같은 데서 습지, 습생식물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개척자가 지휘류인 건 건성천이만 식물군집의 천이가 진행됨에 따라서 초원에서 기억을 거쳐 ㄴ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의 ㄷ이 형성된 다음에는 안정적으로 ㄷ이 변화 없이 안정적 생태계, 우린 이걸 극상이라고 합니다 그쵸? 그러니까 관목림이 ㄱ, ㄴ, ㄷ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ㄷ은 관목림입니다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식물군집은 ㄴ에서 극상을 이룬다도 틀렸지요 답은 ㄴ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저의 식물군을 생각하고 기대하려라